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6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4권 구가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농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농통 와!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쫙 음식을 나눠주시고 다 먹고 남자와는 5천명이 여자까지 치고 애들까지 치면 만 2, 3천명 될 거라고 했죠.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쪼가리 하나도 버리지 말고 주워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얘기입니다. 아주 짧고 싶죠? 그냥 그야말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궁금한 수소로 따라가면 돼요. 문법 따지지 말고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gather them. them은 뭐예요? 그것들. 앞절에서 예수님이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그렇게 말씀하셨죠? pieces. pieces. 그 조각들을 모아라. there are left over. 남겨진 조각들을 모아라. 그래서 그 조각들을 them을 긁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and filled 채웠어요. 뭐를 채웠을까요? 12 baskets. 12 바구니를 채웠어요. 바구니 12개를 채웠습니다. 그냥 궁금한 수소로 가면 돼요. 따질 거 없어요. with the pieces. 뭐를 가지고 채웠을까요? with the pieces. 그 조각들로 채웠습니다. 이 조각들은 무슨 조각일까요? of the five barley loaves. of the five barley loaves. 빵 다섯 덩어리의 조각들. 무슨 빵일까요? 무슨 조각들일까요? left over. 남겨진 pieces를 설명하는 거예요. with the pieces. 이렇게 돼요. 무슨 piece냐? left over. 남겨진 것들. 누구에 의해서 남겨졌을까요? by those.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who had eaten. 먹었던 사람들.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어 문장은. 이거를 뭐 문법 따져가면서 암기하려고 하면 이게 골치 아프죠. 그냥 영어는 항상 궁금한 수소로 흐르는 것뿐이다. 따지지 말아라. 따지면 인생이 괴롭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미국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는 왜 따지는 거야. 따지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쫙 나가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그것들은 뭘까요? 뭐를 채웠을까요? 12바스켓. 12바스켓. 12바구니를 뭘로 채웠을까요? 그 조각들은 뭘까요? of the five barley loaves. 다섯 개의 보리떡 덩어리로 채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left over. 남겨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ose.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Who had eaten. 먹었던 사람들, 먹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 그거를 12방우니를 채웠습니다. 성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근데 왜 하필이면 12방우니를 채웠을까? 이거 가지고 또 연구를 하신 분들도 꽤 계시대. 참 성경을 참 철저히 연구를 해요. 어느 학설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닐 때 각자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그 바구니를 제자들마다 하나씩 꽉꽉 눌러 담으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던데. 어떤 사람은 무슨 12개에 무슨 의미가 있냐 주사 모으다 보니까 12개 됐지. 근데 그거보다는 그게 낫잖아. 12명이 제자들이 각각 한 바구니씩 주사 모았다. 그게 재미있잖아요. 원래 재료는 무엇이었어요? 조그만 보리빵 5개. 보리빵 5개하고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 생선 2마리. 이거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바구니 밑에도 안 찰 텐데 12바구니를 꽉꽉 채워서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기사이적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지. 여기서 문법을 조금 배워봅시다. 스펠링 하는 법. F가 Vs로 되는 거. 이게 단수가 F로 끝나면 복수는 Vs로 바꾸는 거죠. 반개가 A HALF 그런데 복수는 HALVES, TWO HALVES 이렇게 돼요. 나뭇잎은 A LEAVE인데 LEAVES. 빵덩어리는 A LOAF인데 LOAMS. 선반은 A SHELF인데 선반 들 SHELVES. 늑대는 A ULF, ULVES 이렇게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보실 때 A ULF 그러면 우니까 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조금 덜 외우셔서 그래. 우리말로 이렇게 쓰면 ULF, ULF 이렇게 우리말로 쓰니까 똑같이 U가 모음 같지만 이 W는 모음으로 안 쳐요. W는 반모음이에요, 이거. 그래갖고 모음만 I, A, E, O, U 그 모음만 언이 들어간다. W는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우리말 글씨로 썼을 때는 스펠링이 비슷해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음이 아닙니다. 모음만 그렇게 돼요. 자, 얘기가 옆으로 좀 빗나갔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맨 윗줄부터 A HALF, HALVES LEAF, LEAVES A LOAF, LOVES 선반은 A SHELF, SHELVES 늑대는 A ULF, ULVES 이렇게 됩니다.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Barley loaves, left over 이렇게 LOVES 복수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쫙 한번 가 봅시다. 자, 영어로 통역해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열두 개의 바구니들을 조각들을 가지고 다섯 개의 보리빵들의 남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먹었던 자, listen and repeat.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자, 한번 더? 박자 맞춰서.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한 번 더.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자, 들어볼까요?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자, 한 번 더.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아, 쉽죠? 재밌죠?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얼른 뭘 눌러요? 좋아요. 엄지척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은 구독 중을 누르시고 또 공의를 눌러서 친구들한테 친지들한테 널리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10분간 반복 낭송을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큰 영상은 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at is the sea of Tiberias and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signs he had performed by healing the sick. Then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The Jewish Passover festival was near.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Philip answered him, It would take more than half a year's wages to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Another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poke up, Here is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There was plenty of grass in that place, and they sat down. About five thousand men were there.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When they had all had enough to eat,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Let nothing be wasted.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If we'd always sing, what happens? If we'd always sing, what happens? We are judged and sent to hell. What is hell like? Hell is a lake of fire. Jesus, the place for Satan and his angels, but Satan's followers are also thrown into hell. In hell, we are burnt and blazing fire. The fire never goes out, and the flesh-eating worms never die. We cannot take a sip for water. We scream in great pain, but we have to stay there forever. Then, what is heaven like? Heaven is the place we can live with Jesus happily forever. It is decorated with beautiful jewels. There floor is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There are trees of life on the riverside. There is no chorus and no sadness. There is no darkness. For God gives light. We can see and worship God and Jesus. Not everyone can go to heaven. Only those can enter heaven,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The fact that they even movement is Allah отдельly. Don't you? For Jesus Christ. If I see and grow, Thank you very much. You are welcome. Don't you need themaster. Love themaster. Don't you? Give me themaster. For me?